어디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요? 닭을 잡아야 돼. 잡았네 벌써? 닭을 벌써 잡았네? 여기 상추 나오는 거 봐. 날라 나오는 거 같아, 날아서. 날아서 나와. 여기 날아서. 형 어디 갔어? 계란판. 여기. 아우 지러 이거 어떻게 들어가. 아우 시끄러. 나Silent. 음. 아우 시끄러. 아우 시끄러. 아우 시끄러. 아우. 아. 아우. 아우. 아유. 아우. 몇 개는 났어요? 두 개? 아이고 우리는 닭밥이네 몰라 제발 널 준거 아이고 완전 서서다니겠다 응? 아니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? 응?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? 하하하하 닭이 지금 이상한 데 들어갔네 거기 어떻게 들어갔지?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? 감옥이네 찌들이 들어갔네 아 여기다 묶어놓은다고요? 아 나라도 찰줄했던 사람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하하하하 지금 닭장 찰줄했던 애들은 여기다 지금 잠시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니네 나가면 안돼 응 교육중 응 교육중 응 보호가무소조 교육중 둘레 다섯 마리입니다 한참 반성해라 응? 이쪽은 안되겠는데 반성하그래 잡히면 다 글리 들어간다이 응 자 여기 여섯개 났어요 이쪽에는 없는거 응 저쪽으로 가봐 가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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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지금 꺼내고 있어요 네 지금 꺼내고 있어요 여기가 또 계란이 있나봐요 혹시 또 계란 여기 계란 여기 있는데 몇개 없네 어제 안 뺐다며요 계란 없어요 계란이 꺼내 어디다 놨지 얘네 한개 이거 하나밖에 없어? 어? 일곱개밖에 안 놨어요 어? 여섯개 여덟개 없어? 없어요 계란이 여덟개밖에 안돼요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없어? 어디다 또 놨지? 네 여덟개 어제 뺐어요? 그거 가져가 오늘 계란이 여덟개 응 어제 안 했다는데 야 잘 먹는다 양쪽으로 이제 밥을 주니까 양쪽으로 먹고 있네 응응 열심히 날아 아 저쪽에도 주는구나 많이 먹고 세군데로 지금 샘블류 다섯 저거는 탈출범들 세군데 닭 탈출범들 모인 곳 둘 넷 다섯 이거는 옛날 닭들인가 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닭들 응? 아 잘 먹는다 이상 초단선 다섯 작작에서 왜그래 왜왜왜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님 확인 드라이브 드라이브 낱두 미래